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공동청 김재훈입니다. 지난 10일 경기도가 발령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클럽업소 출입자 등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명령 대상자의 적용시점을 변경 발령합니다. 당초 행정명령 대상자를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스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의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구를 준 사람을 했으나 이를 2020년 4월 24일부터 그 이후 상기업소 출입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간 최초 환자 및 확진자들에 대한 증상 발현일과 해당 클럽 등의 영업개시일 등을 분석한 결과 4월 24일 접촉자부터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역시 동일했습니다. 이에 도민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지난 10일 발령한 긴급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합니다. 다음 업소에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합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4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퀸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스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의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구를 준 사람입니다. 미 대상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인접촉금지명령은 위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 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구를 준 사람자로서 위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2020년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17일 일요일까지 경기내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가까운 관할 보고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간 동안은 위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용으로 바뀌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 감염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 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 가능 법률상 역학조사, 건강진단, 46제 건강진단, 제47제의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에 근거한 조치로써 입안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입안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평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 대인템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을 실제하는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집단 감염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수칙 등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